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무신사의 무진장 세일이 시작됐을 텐데요 정말 많은 제품들이 할인에 들어가다 보니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봐두고 할인하면 요거 사면 좋겠네 정리해봤죠 자 그러면 키미의 정리 리스트 보러 가실까요? 자 제품 짚어보기에 앞서 무진장 세일에는 다양한 특가 할인이 진행되는데요 브랜드별 캐리오버 되는 제품 보통 좀 잘 팔리는 애들의 할인율을 높게 무진장 세일 기간 동안만 특별한 가격으로 하는 시그니처 특가 매일 새벽 12시마다 바뀌며 하루 3개 브랜드의 특가가 공개되는 브랜드데이 하루 4번 미니멈 할인 50% 한정수량으로 특가 상품이 나오는 타임 특가 요건 선착순이에요 타임 특가를 놓치셨다면 하루 동안 특별한 할인가로 진행되는 하루 특가를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아는 게 힘! 알아두면 설명을 수배할 수 있잖아요?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? 자 그럼 제품들 짚어보러 가실까요? 자 먼저 상의 한번 볼게요 반팔 티셔츠인데 야물딱진 거 많더라고 트릴리온에 워싱 잘 빠진 요 티셔츠 할인하면은 제가 가려고요 그리고 레트로하면서 스포티한 무드를 내는 요 티셔츠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워싱 들어가고 힙한 스타일엔 요 티셔츠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깔끔 담백하면서 손에 자주 갈 티셔츠를 찾으신다면 이렇게 등판 프린팅 있는 거 아니면 좀 눈에 익숙할 만한 대학교에 이렇게 프린팅된 그런 느낌의 요 티셔츠 그리고 이거 할인하면 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H-Dex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많더라고 요 브랜드 티셔츠 괜히 입고 있으면 운동하는 남자 같고 그런 느낌? 티셔츠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체크 셔츠들 많이들 입으시는데 요 커스터머 클락 제품 할인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팔 리트로는 에스피오나즈에 요렇게 꽈배기 좀 디테일에 들어간 반팔 리트 부담스럽지 않은 디테일 포인트가 들어가서 요거는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너에 나시 활용하는 룩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할인할 때 나시 같은 거 구매해야지 자 이제 하의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저는 세일하면 코드그라피의 나일론 쇼츠는 항상 한두 개씩은 사는 것 같아요 여름에 놀러가서 입기 너무 좋아 코튼 쇼츠 나일론 쇼츠 둘 다 활용도 좋아서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괜찮게 봤던 버미더 팬츠 파리티멘토 워싱감이 너무 야물딱지더라고요 컬러감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추천했었던 라퍼즈의 워크 팬츠 요거 할인율 더 좋으려나? 데님 반바지를 찾으시다면 카고 팬츠 디테일이 들어간 요 슈퍼서브 제품 괜찮게 봤고요 아니면 굴라이프 웍스 제품도 가격 좋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런 할인 기간에 평소 입지 않았던 스타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인데 로매뉴얼에 카고 포켓 막 달린 요 버미더 팬츠 다른 버미더보다 좀 기장도 길고 힙할 것 같아서 요런 거 할인할 때 맛봐야지 아니면 집에서 입을 반바지 다시 아디다 스트랙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반바지 엄청 편하다? 그리고 괜찮은 투팩 제품이 할인을 더하면 개꿀인데 수아래의 린넹 밴딩 팬츠나 데닛 라이크 원단의 요 데닛 같은 팬츠 요거는 써머 시즌 막 입기 좋으니까 요런 거 할인할 때 구매하시고 막 입고 왠지 버려 다음은 디키즈의 치노 팬츠 디키즈 워크웨어 붐 올라오면서 로고도 괜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면 토마스 모어 제품 토마스 모어 할인 잘 안 해주는데 요럴 때가 기회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추천했던 요 파브레가는 컬러감이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거 할인가로 가져가시면 돈 붙는 거예요 평소 나이가 가격이 살짝 높았던 제품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노즈 아카이브의 팬츠 요거 조금 할인가로 가져가기 좋고 위켄더스에 좀 힙한 느낌 자주 들어간 요 데님들 어떨까요? 자 그리고 꼭 옷을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악세사리를 살 수 있지 요럴 때 쟁여놓는 거 기본템 양말 생각보다 양말 안 사줘도 될 것 같지만 하나 둘씩 사라지고 구멍 나고 한 번 살 때 여러 개 사는 게 편한데 할인할 때 사주면 기분이 좋거든 아니면 요런 키링은 어때요? 이건 내 장바구니템이야 할인하면 내가 가져올 거야 벨트 하나 장만해야겠다면 벨트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깔끔한 제품은 요놈으로 살짝 머프린 느낌은 요놈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프제이스는 벨트뿐만 아니라 가방도 봐보시는 게 좋은데요 가죽이라서 가격이 좀 높았던 제품들을 이럴 때 구매를 해놓으면 가죽은 좀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리얼레더 크로스백이나 토트백 직장인분들 지금이에요 아니면 요즘 안경 조미료템인데 안경 비싸게 주고 사기 좀 그렇잖아 요런 뿔테 안경 아니면 여행 갈 나 얼굴 타지 말라고 모자 같은 거 근데 요 물 빠진 오가프 제품이 예쁘더라고요 스토커즈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슈즈들도 많았는데 빠르게 짚어볼게요 킨 제품들 평소 가격이 좀 그렇지만 요 할인가가 들어간다면 사볼법도 하지 않나 그리고 반스 반스 세일할 텐데 컴피 쿠션 그렇게 편하대요 제가 신어보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반스가 한 30만원대로 떨어졌다? 이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담아놓은 컬러는 요 두놈인데 할인율 셌으면 좋겠다 요즘엔 뭐 컨버스 붐은 아니지만 클래식템은 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난한 컨버스 혹은 포인트 줄만한 컨버스도 노려볼 만하고요 아니면 이런 할인 기회에 직장인분들 좀 괜찮은 더비 슈즈 하나 마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닥터만틴 제품과 킨즈 제품 추천드려볼게요 스토커즈 아 그리고 무신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들도 한다고 하는데요 청수에서 무진장 오프라인 팝업이 대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최대 90% 쿠폰과 100만원의 적립금 등 다양한 랜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님과 협업하여 진행된 무신사력을 확인하기를 통해 정립금을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참여 가능한 이벤트들이 있으니 기간 동안 야무지게 혜택 받으셔서 더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 무진장 세일 노려보면 좋을 법한 제품들을 와다다다 정리해봤는데요 괜찮아야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말 길어서 뭐예요? 안녕 가세요! 쇼핑하러 가세요! 7월 2일까지예요! 그럼 안녕! 나도 쇼핑하러 가야지! 또 사야지! 엄마 아빠 영상 보지마! 해먹어갖고 와!